3회에서 3회에서 촬영되었습니다. 와 깜빡했다. 와 깜빡했다. 와 깜빡했다. 와 깜빡했다. 와 깜빡했다. 와 밑에 사람 있는데? 지금 880루터에 사고 났습니다. 아 그래 무너졌습니다 네 현재 그 퀵시 84, 84, 85 쪽에 준비하고 계시면 다 나와 주십시오 와 이거 못됐다 어이구야 잠재가 안 났나? 저기 났을 것 같은데 아 케이블 터져보니까? 네 스파크 터지도 안돼요 어이구야 신호구